가수 박서진이 레전드 선배 가수 나훈아의 지원 사격을 받았다. 박서진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 측은 2월 20일 뉴스에는 나훈아가 박서진 신곡 작사에 참여했다. 조만간 나올 박서진의 앨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서진은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로트에서 현역 부회에 참가해 활약했다. 도전을 마무리한 후 새 앨범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박서진은 1월 16일 팬클럽 닷별과 함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희귀 남치성 질환자들을 돕기 위한 치료비와 생계비 천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앞서 박서진은 2019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제 단회 천만원을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각각 천만원씩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대급식비를 지원받은 삼천포성결교에 성금을 기부해 박서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해 귀감이 됐다. 이어 올 1월 11일에는 자신의 모교 삼천포초등학교에 장학금과 발전기금 천만원을 전달했다. 국민코러스 김현아는 19일 가슴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노래하는 박서진님 녹음 중입니다.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겸손하고 늘 노력하는 뮤지션입니다. 순딩순딩순딩이 사랑스러워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박서진의 신곡에 코러스로 참여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작품자는 정체리트 정경천님 그리고 한시웅님을 비롯한 작사가님들 일부러 시간 내서 응원화 준 의리냐기권님 녹음실 대장 최고쌀 최남진님 녹음하느라 수고해준 엔지니어 오태석님 진솔하고 맘 따뜻한 혼남 매니저 박선영님 모두 모두 수고수고 대박나소서라는 덕담을 전했다. 김현아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가락 하트를 만드는가 하면 놀면 뭐하니에서 유산현실 유재석과 합정역 5번 출구 등을 작업한 정경천과 녹음실에서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스터트롯2 탈락 이후 걱정했는데 밝은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다. 장구의 신에서 이젠 노래의 신으로 박서진 가수님 응원합니다. 우와 정경천 자국가님의 신곡이라니 기대되네요. 유산슬 넘어 초대박까지 압은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지난 9일 K-콘텐츠 경쟁력 분석 전문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공개한 2023년 2월 1주차 비드라마 출연자 화재성 순위에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로 전체 비드라마 출연자 중 3위를 차지한 것. 미스터트롯2 탈락 이후 박서진은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로 팬들과의 첫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 5일 약 7개월 만에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 개최를 확정. 깊은 팬 사랑을 과시해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박서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번 박서진 쇼를 통해 오랜 시간 달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다치롭고 풍성한 무대를 꾸미는 것은 물론 방송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무대들까지 아낌없이 선보일 것을 예고해 기대를 더했다. 박서진 쇼를 통해